생일 축하합니다! 목도리도 사고, 입도 했으니까 상의했을 거 아니야 응! 상의했어! 자 이번엔요! 겟레디윗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 브이로그에서 겟레디윗미를 꼭 찍고 싶다 내가 메이크업하는 거를 스케줄 끝나고 오늘 메이크업 다시 지우고 다시 내가 해서 찍자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찍으려고요 먼저 쿠션을 내 얼굴에 발라줘 원래 쿠션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덜어드시는 것 아니죠? 약간 덜어야해 우르르르르르 은은한 광이 저렇게 하고 저는 원래 눈썹을 잘 안 그려줍니다만 눈썹 탈색을 해서 그래가지고 좀 그려야해 irus daran cual 눈썹 앞머리 내릴 거라서 괜찮아요 요즘 저는 약간 코랄 핑크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기로 했는데요 디즈니시에 4명이서 같이 여기로 했어요 이서, 레이, 저, 가을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전개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내가 먼저 이제 도쿄에 가서 디즈니 랜드를 갈 거다 그게 내 목표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 다음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레이가 나도 일본 간다 근데 이제 뭐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같이 디즈니 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멤버들한테 도쿄에 갈 거고 나는 테리포터에 놀러 갈 거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갈 언니가 나한테 레슨을 하는 날이었나? 그때 연락을 되게 못 보던 날이 있었어요 되게 급했나봐 내가 연락을 계속 못 보니까 갈 언니가 전화 왔어 갑자기 일본 언제 가?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언니도 같이 가게 됐어요 또 현서도 이제 할 게 없던 거야 현서는 솔직히 우리가 조금 꼬졌어요 우리 놀는데 같이 놀자 디즈니시에 같이 가자 그러면 어차피 너무 좋아할 거 알기도 하고 진짜 4명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요즘 멤버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제일 편하고 뷰러를 해볼까? 맞다 아예 라인을 안 그렸구나 펜슬 라이너도 샀어요 쓱쓱 그려주면 끝입니다 어둡고 다 큰 섀도우로 경계를 풀어주세요 완벽해 내 속눈썹을 진짜 이거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 우선 마스카라로 지금은 정돈되지 않았어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찝어주면 뭔가 해외를 잠시만요 스케줄 말고 여행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궁금해요 이제 마지막 블러셔 블러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블러셔 립만 나왔는데 지금도 요즘 코랄에 빠졌다고 했었네요 아니 왜 계속 또 나와 생일이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세 사랑하는 우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인데? 생일 생일 아니야 나 영상 찍고 있어 지금 멍 영상 나 브이로그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내 동생 한번 해주라 아 1 2 3 1 1 2 3 2 3 2 3 지원이 쿨으로 찍어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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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쿨으로 찍어 어 포장 좀 많이 넣고 못생겼으니까 끊어 끊어 아 깜짝이 너 앞머리 내려라 동생이 생일이었군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우리 다이브가 아는 저의 멋임리 짠 감사합니다 잡니다 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태연 선배님 앨범 소개해볼까 사실 이번에 하나가 아직 안 왔을 거예요 아직 지금 3개가 왔어 뱀뱅 이야 우와 우와 저도 이런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우와 우와 예쁘다 이건 솔로의 장점인가요? 포토카드가 누가 나올지 몰라 이게 아니네 다 이거 따라했어 나 다 이브 맨날 포토카드 보잖아 팬 싸울 때 포토카드 골라서 오고 그 다음 이거 오! 떨어졌어 포토카드만 파란 머리입니다 짠 이게 앨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배운 게 있어 내가 하나 이 뒤에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최애곡은 뭘까? 나 만나게 되면 꼭 알려줘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멘트들인데 태연 선배님은 이런 거를 쓰시더라고요 꼭 만나러 가고 싶게 만드는 멘트라고 해야 되나? 만나러 가고 싶어 원래 다 이브에도 이런 거 막 접기 싫어요? 이런 거 막 접기 싫어요? 이렇게? 이거 접으면 안 될 거 같아 이런 거 자존할 거 같아서 접기 싫어 우와 이 포토카드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 제로야 너무 귀여워 가수분들의 앨범을 원래 타이틀곡들만 들었다면 요즘엔 수록곡까지 싹 다 듣는 거에 꽂혔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가사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멜트아웨이도 좋고 Burn It Down도 너무 좋아 멜트아웨이 좋네요 다이브 그럼 이만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저희끼리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지금 라운드에 왔습니다 맞아요 유지 어머님께서 저를 태워주셔서 감사하게 타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계획 있어? 아니 가족끼리 야끼니꾸먹으라고 그러면 아니 진짜? 어 내일은 이서가 오고요 내일은 오키나와에 있는데 도쿄로 이제 내일 온다고 해서 내일 내시서 또 모였다가 다음날 비즈니스에 가려고 해요 맞아 이렇게 놀겠습니다 예 놀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영상도 찍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가을언니 저 레이의 언니 레이의 어머니 갈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레이 삼촌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왔어요 시간이 12시 33분이에요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보일지 영상통화하고 그랬어요 하하하 봐가 싶어 맛있는거 먹었어? 응 닭꼬치 같은 것도 진짜 맛있었고 사시미도 있었어 사시미도 있었고 그리고 아 고로케 치즈 고로케인가? 아무튼 엄청 많이 먹었어 잘했어 내일은 해리포터 하루종일 거? 응 재미겠네 완전 근데 원래 우리 뭐지 나랑 엄마랑 가는 적 많았거든? 근데 마마랑 언니 같이 간다는 거야 응 그래서 더 신나 사시미포터 가가지고 언니랑 망토도 입기로 했고 멋있다 우리 대화 안 통화하는데 되게 잘 통해 뭔가 내가 잘 알아들었어 우리 언니랑 둘 다 신기해서 대화 잘 안 통화할 것 같은데 우리 되게 잘 통해 디즈니 너무 기대된다 완전 난 너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녹차 하나랑 우렁차 하나를 시켜먹었어 널 생각나서 더러워 근데 지금 내 입술 어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파란 딱지 생겼어? 맞아 엊그제 생겼어 우리 이제 연예인이야 내일 몇시에 나가는데? 9시에 일어나야 돼 빨리 자 전화 끊고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 왜 씻으면 해서 전화할래? 그 바람 뭐야? 하지마 하지마 너 그 바람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감당 못해 그지? 무서워 하지마 조심해야 돼 알겠어 짠짠 꾸준히 연락해 응 바이바이 잘 쉬고 네이였어요 저는 내일 헤이포터 스튜디오에 가는데요 아마 거기 내에서는 못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은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올릴 수 있는데 그 영상은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쇼핑을 하고 돌아오면 꼭 여러분들께 자랑하는 타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언니가 아까 밥 먹으면서 인스타를 올렸어요 다이브들이 우리 어디 가냐고 제주도 가는 거냐 해외로 가는 거냐 어딜 가는 거냐 대체 알려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알려주기 싫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알려주기 싫은데 어떡하지 아무튼 저는 내일 해리포터 갈 생각이 너무 설레기 때문에 이제 잘 거예요 안녕 다이브 다이브 저는 지금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왔고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석진들을 최대한 왔고요 여기는 스토어 중에 한 곳인데 근데 조명이 진짜 별로 안 예쁘지만 제가 영상을 주는 생각이 있는 우리끼리 오는데 저는 해리포터 지팡이를 샀고요 이주 해가지고 제가 커스텀 했어요 목도리도 사고 삥도 했어요 근데 망토는 안 샀어요 제가 예쁜 교복 같은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원래 망토는 안 샀어요 근데 일단 갈게요 갈 거예요 안녕 뭐야 너가 왜 하겠어 다시 아 제발 오 색깔이 달라 이미 스토당했다 왜? 코난 버번이 안 나오네 인기 있는 버번이 누가? 쟤야? 캐릭터로 다 안 나오나봐 얘 아 아 나도 코난을 해보겠어 나도 코난이야 난 근데 코난 좋아 다른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해봐 해봐 아 또 코난이니? 또 코난 나오면 안 해 나도 아니 난 한 번 더 해야겠다 제발 아 이렇게 했어 어머 어머 심지어 손에 담기지도 않아 응 떨어졌어 우리의 결과물 했는데 이거 하나 나왔어 버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주황색 보이시나요? 짜잔 짜잔 저는 방금 편의점을 다녀왔고요 가로디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어볼게요 다음 넘버원 오늘 하루 종일 매고 다닌 목도리 저는 그리핀도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핀도르 목도리를 샀어요 이거는 해리포터 지팡이 근데 지팡이를 하나 더 샀어 그 덤블도어 교수님의 지팡이 이게 좀 더 길어 용 이즈 백두 백두 룸 그리고 짜라짠 해그윗 안녕 난 해그윗이야 뺏뺏뺏뺏뺏 제 방에다가 놀 예정이고요 해그윗 공책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털을 샀어요 전 털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쇼핑으로 딱 나왔는데 언니가 저한테 딱 선물 주는 거예요 그리핀도르 공책인데 여기 이니셜 리드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나한테 선물해줬어 사실 이것도 아까워서 못 쓰겠어 모든 걸 다 전시해 놓을 생각으로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 중간에 한 번 만났거든요 현수랑 웃어가서 사줬어요 마리 파우치 집게핀 내일은 디즈니시에 놀러 갈 거예요 다 같이 너무너무 설레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만 안녕이다 뿅뿅뿅뿅뿅 안녕 안녕 지금 우리는 디즈니시 반응기입니다 어제는 가짜 놀고 오늘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느꼈어 일본 우리 가족은 다 못하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하면서 일본어를 잘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일단 해외감은 느껴져 영어를 잘하는 게 대단한 일 맞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 뭔가 일본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현치 새로운 약간 대화가 되면 재밌다고 오 맞아 대화가 찍어 손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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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알아드리면 그래서 머리띠도 하고 사진 찍고 놀이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할 거예요 놀고 올게요 디즈니스에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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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s 구성 바이 신랑 삼к 박수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